지금부터 CLP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CLP는 강연과 프로젝트, 그리고 탐방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입니다. CLP는 미래를 지향합니다. 유명 인사의 과거 성공담이 아닌 미래산업에 대한 전망을 들려줍니다. 미래유망 분야를 다각도에서 접근함으로써 보다 넓고 창조적인 관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강연을 들은 후에는 자기주도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강연에서 얻은 진로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자기 것으로 소화하게 됩니다. 디자인 띵킹 방법론에 바탕을 둔 다양한 타입의 프로젝트는 미래산업이 요구하는 복잡한 과제들을 풀어내는 창의적인 과정을 경험하게 합니다.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온라인에서 서로 공유하면서 자신의 강점과 관심 분야를 발견합니다. 모든 과정은 디지털 포트폴리오에 쌓여 미래의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해온 나만의 스토리로 구성됩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선망하는 기업이나 기관을 방문해 생생한 현장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진학과 취업의 키워드는 개인의 스토리와 창의성입니다. 진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스토리를 갖추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CLP와 함께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미래의 진로 로드맵을 만들어 보세요.